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다 받으셨죠. 수용구비 저번 시간에 예산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내봤는데 일단 예산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탄력성을 저번에 안한 파트 이제 가보는데 26페이지로 갈게요. 26페이지로 가시면 26페이지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밑에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잡으시면 돼요. 부동산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때문에 위치마다 다르죠. 공급이 되고 부중성 때문에 좀 탄력적이요. 좀 비탈적이요. 비탈적이고 개발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개발 독점이 생기니까 독점적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부동산 공급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규만 있어요. 재고도 있어요. 그럼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수요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이 이제 중요한데 3번을 펼쳐 보세요. 물리적 공급하고 이제 경제적 공급인데 토지는 토지는 부중성 토지의 공급이에요. 그럼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면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히 수직이죠. 완전. 그래서 완전 탈이예요. 완전 비탈이예요. 비탈이예요. 그래서 완전 수직이 됩니다. 근데 용도전환은 가능하죠. 그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적 공급이라는 것은 어 자 우리가 이게 이제 토지가 자 여기가 이제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 10개 있고 10개 있으면 20개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고 용도가 전환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5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에 대한 20개 양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고 자 이건 가능하죠. 그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고 가능하고 자 이거는 곡 곡선이 수직이에요. 우상향해요. 우상향하죠. 그죠? 그래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곡 곡선이 탄력적이다.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준만 오른쪽에 토지의 보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완전 빈탈로 수직인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 용도변경은 우상향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좀 체크해 두시고 단기장기는 이타가 제가 탄력성이 해드리겠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8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엄리. 공급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균형이라는 것은 수용금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균형 가격하고 균형 가격하고 균형 양이죠.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하고 균형 수급량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수요금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야지만 점이 생기고 여기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여기서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미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 균형이라는 자체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그냥이 되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백이 양이죠. 양이고 천원이 그냥이다. 이건 균형 가격이다. 가격이죠. 이렇게 보시고. 이미적으로 제가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를 봤을 때 만약에 이 분필이 200원일 때 두 개를 사겠다. 수요자가. 공급자는 팔겠다. 자 여기가 이제 수요고 여기가 공급이죠. 그죠? 항상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고요. 가격이 3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양이 수요량이 되겠죠. 수요량은 한 개를 사겠다. 자 여기서 내려온 거는 수요량이에요.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공급량은 세 개를 팔겠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상승해요. 가격이 하락해요. 하락하죠.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바뀌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아닙니까? 수요자가 많습니까? 반대로 가죠. 그죠? 여기서 양은 수요량이 되고 수요량이 3개 사겠다는 사람과 공급량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두 개만큼 초과 수요가 생기죠. 그럼 가격 하락, 가격 상승. 여기서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에요.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계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제 문제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두 관계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는 게 개인마다 틀린데 넘기다가 잘못 넘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어차피 플러스는 넘기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기본수에서 했었는데 같게 만들어요. Qd는 얼마에요? 100 마이너스 2p. 공급함수의 qs는 10 플러스 4p죠. 그러면 어차피 p는 넘어가면 합쳐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습 칠 때 피박 쓰기 전에 피를 많이 모아야 되죠. 그럼 다음은 p는 모자. 그럼 몇 p가 되죠? 6p가 돼요. 그럼 넘어가면 숫자는 빼죠? 그럼 다음은 숫자는 빼자. 그럼 얼마가 돼요? 90이 되죠.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럼 p는 얼마가 될까요? p는 15가 되겠죠? 그럼 15를 아무 자나 대입시켜도 어떻게 됩니까? q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700이 나오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안 나와요. 이제 글렀어. 이제 이거는 안 나오고. 일단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면 오늘 프린트에 3번 문제가 나와요. 3번 문제가. 근데 3번 문제는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29페이지로 가시면은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분이 있죠. 이걸 가지고 1번하고 2번이 이제 오늘 보실 내용인데 지금 한쪽만 이동한 거와 모두 이동한 게 있어요. 그죠? 한쪽 이동은 4가지가 있고요. 모두 이동하는 것은 지금 경우 수가 4, 46, 16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29페이지에 1번에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있죠. 그죠? 그거를 들어볼게요. 자 한쪽만 이동해요. 한쪽만 이동. 자 그럼 공급이 불변해서 따라 보세요. 수요만 증가. 수요만 감소. 수요만 감소. 한쪽만 이동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불변일 때 자 수요가 불변일 때 따라 보세요. 공급만 증가. 공급만 감소. 이 4가지 케이스를 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번호를 매긴다면 이게 양괄호 1번이고 얘가 양괄호 2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번호로서 매겼고요. 그러면 이제 1, 2, 3, 4로 본다면 자 이렇게 합니다. 가격하고 양을 물어보죠. 그죠? 한쪽만 이동.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프까지 다 그렸는데 문제도 같이 풀어드려 볼게요. 들어갑니다. 그럼 가격하고 양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자 이쪽 지역에 공급은 불변인데 여기에 막 사는 아파트 수요자들이 막 인구와 유입돼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균형점이 오추로 움직여서 거래량이 늘어나가요. 그럼 양은 따라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도 그려본다면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따라 보세요. 공급 불변. 공급 불변. 수요만 증가했죠. 그럼 일로 찍히니까 균형점이 일로 가죠. 그럼 우리가 초과 수요다 보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공급은 불변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인구가 다 나가요. 그럼 그렇습니까? 아파트 수요가 빠져나갑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럼 감소라는 자체는 거래도 줄어들어요. 양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격과 양이면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급이 불변이잖아요. 수요가 감소했죠. 그렇죠. 전문가 아니니까 그냥 찍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찍혔죠. 내려가고 양도 감소하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인데 이 지역에 아파트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올라가요? 떨어지죠. 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 좀 해보세요. 아파트 물량이 거기에 막 물약공장 나오는 거 뭔가 착공량이 돼. 막 완공을 해가지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점이 우측으로 늘어난다는 건 거래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가격과 양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자 이제 따라 보세요. 수요 불변 공급만 증가했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초공급이 돼요. 가격 상승 하락 양만 증가하겠죠. 마지막 하나만 남았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에 수요가 있는데 공급 물량이 안 나와요. 그럼 공급이 이제 나와야 종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공급이 풍기 현상이 나타나서 가격은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양은 따라간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감소하고. 그럼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자 지금 여기서 수요가 불변이잖아요. 공급이 감소한다면 점 찍히는 거면 일로 지키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걸 파란 색깔로 칠해볼게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를. 자 이건 그냥입니까. 다 하살표가 같이 갑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얘는 양만 따라가요. 가격은 반대로 가죠. 얘는 양만 따라가요.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대답은 잘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문제 1번에 1번을 보세요. 문제 1번을 보시면 실정가서 몰라요. 자 아파트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변화에 관한 사람이다. 1번 공급불변 있나요. 수요 감소 있나요. 손들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둘 다 내려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하락 양도 감소가 되겠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수요 불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요 불변에서 그랩니까. 공급만 증가했습니까. 그럼 양은 증가했죠. 가격은요. 하락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이 2번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3번은 균형상태 시장의 건축원절이 가기 하락했다는 건 공급만 증가했거든요. 그럼 공급만 증가하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죠. 그렇죠. 거래량은 감소가 맞습니까. 증가가 맞습니까. 가격 하락은 맞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걸 한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기초에요. 기초.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이 있어요. 4번 5번. 4번 5번을 본다면. 자 4번하고 5번을 보게되면. 들어갑니다. 자 4번은. 그대입니까. 두 개 다 증가했습니까. 두 개 다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죠. 그럼 자 4번을 읽혀볼게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과 양을 본다면.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들어보세요. 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수요 증가는 그냥 해요. 둘 다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가요. 노란색이 수요라고 해볼게요. 그럼 둘 다 올라갔죠. 그럼 요렇게 되니까. 이 점 들이 다. 상승하고 양이 증가했죠. 네. 그런가요. 네. 근데 그냥 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럼 양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가격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일로 찍히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양은 무조건 증가했어.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근데 5번은 반대 방향이죠. 이게 기출이 됐었는데. 모 증가, 모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고 돼 있죠. 그럼 가격과 양이면 들어보세요. 얘는 아까 가격이 오르고 양도 늘어났죠. 근데 얘는 생각해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를 합니까. 가격은요.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대 방향일 때는. 따라오세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그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은 같습니까. 양은 반대 방향이죠. 그럼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갈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들어보세요.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들어보십니다. 자 갈게요.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까. 그러면 다 올라갔잖아요. 공급이 어떻게 했죠. 감소했죠. 그럼 일로 지키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지키겠죠. 그럼 그냥이요. 양은 감소를 해요. 그럼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다 일로 지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안 나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안 나요. 그럼 자 갈게요. 자 누가 크다 작다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럼 같은 방향은. 자 같은 방향은. 같은 방향은. 따라 보세요. 양동. 따라 보세요. 양은 동일하다.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다 증가했으니까 다 우측으로 지키죠. 그렇죠. 그러면 따라 보세요.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고. 자 이건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방향이 틀리죠. 그럼 다른 방향은. 자. 따라 보세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간다. 수요에 따라. 어. 왜냐하면. 반대 방향은. 얘 가격이 올라간 거나 내려간 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양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만 정답이 되겠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험 문제가. 2번 문제 보시면. 4번 하고 5번을 체크해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같다면. 같다면. 같다면이 우리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같다라는 건. 지금 얘와 얘가 같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아까 가격을 몰랐죠. 가격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100원 올라가면 100원 떨어져요. 그럼 몰랐던 게 불변이면 그냥요. 가격은 불변이에요. 가격은 불변이에요. 양만 증가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불변이고. 5번. 양만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것도 따라해보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같다면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다.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그럼 아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지금 같다라고 되어있죠. 그럼 그냥요. 아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했어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양이 10개 늘어난 거에서 10개 떨어졌으니까 다시 원래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냥이다.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같다면이 나왔다는 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이리 와봐요. 자 지금 얘가 없다면 그냥요. 양만 증가했어요. 가격은 알 수 없죠. 근데 같다면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양이 반대죠. 그럼 양이 10개 증가했는데 다시 10개가 감소했다는 건 원래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따 보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가격이 불변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건 아까 그냥입니까. 반대해서 폭이 없었으면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갔죠. 근데 같다면이 나오면 이제 아까 양이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이 불변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희소식은 같다면이 나오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이렇게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동영상 들으신 분들 있어서 기축 문제 위주로 좀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책에도 어떻게 하세요. 29페이지 가시면 같다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29페이지 보고 있나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같다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았어. 그럼 아까 제가 가격이 불변이고 양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29페이지 가시면 지금 중간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같다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불변이고 양만 증가했잖아요. 찾았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서 꼭 체크하세요. 근데 희소식은 2번에 1번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번에 1번 2번 3번 아니 프린트 프린트. 1번에 2번 2번 3번 있어요. 자 다음 세요. 크다 면이 나오면 크다 면이 나오면 작은 걸 무시해라 큰 것만 본다 큰 것만 본다 왜냐하면 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요 이거 이리 와봐 같다 면이 나오면 그냥 몰랐던 게 불변이야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계속하고 문제집 할 때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희소식은 크다 면이 나온 면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되게 쉬운데 지금 아까 여러분들 저를 혼들어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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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 있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뭐보다 크면 그 크기 큰 게 나오는 결과가 얘 따라간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자 수요 증가가 무슨 증가보다 크대요. 어 그럼 내가 작은 건 무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손들어 보세요. 그냥입니까? 같이 올라갑니까? 그럼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크다 면이 나오는 거를 많이 나오기를 원하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2번도 뭐가 뭐보다 크대요. 수요 감소가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죠. 그러면 작은 걸 무시하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내려가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3번이 정답인데 3번은 뭐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가 뭐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가 뭐보다 어 그러면 어떤 걸 따르겠어요. 공급의 감소를 따르겠죠.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1, 2번만 풀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같다 면이 나오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어 같다 면이 가장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다 면을 오히려 안 내는 출판사도 있어요. 왜? 헷갈리니까. 그랬는데 2번은 양심이 있어서 다 집어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1번 2번을 제가 지금 또 다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려면 뭐 30분 동안 더 강의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29번에 다 나와 있잖아요. 결론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마음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게끔 이걸 한 시간 동안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건 힘들어요. 다시 같이 가니까 이해하시고 질문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번에다가 별표를 써보세요. 계산 문제가 무조건 뜹니다. 3번. 3번 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번에다가 별표를 지금 3개 쳤죠. 3개 치셨습니까? 3개 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계산 문제를 찍어드려 볼게요. 7번하고 8번입니다. 아니 프린트 프린트. 7번 아니면 8번. 자 7번은 따로 보세요. 소득탄력성. 8번은 따로 보세요. 교차탄력성. 교차탄력성. 그래서 그 수요공급에서는 문제가 두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찍어준 세 군데에서 두 개가 골라서 나오는데 균형에 대한 계산은 무조건 뜨고요. 그 다음에 소득탄력성도 교차탄력성하고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약은 지금 요약집을 가는데 요약집도 잘 만드셨긴 했는데 계산 문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이 되니까 제 계산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3번 보고 계시나요? 찾으셨습니까? 3번. 3번은 무조건 세팅을 먼저 하시고 가는게 좋긴 한데 3번은 이제 일단 가볼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 QD1이 900-P다. QS가 2P다. 소득이 증가죠. 이건 따로세요. 수요만 증가. 그래서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하는 케이스가 돼요. 함수가 QD 1200-P로 바꿔서 균형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케이스가 이 케이스에요. QS가 2P라는 거는 바뀌었나요? 공급이 하나밖에 없나요? 공급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공급은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 아닙니까? 수요 함수가 두 개 등장했죠. 그럼 수요만 증가하거나 수요만 감소했는데 소득이 증가했다는 건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지금 Q-900-P와 1200-P가 D-P가 같죠. 그럼 900에서 1200이겠다는 건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럼 찍더라도 가격 상승 양도 증가를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근데 이건 세팅을 해서 자, 항상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놓고요. 따로세요. 공수, 공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놓고 세팅하세요. 자, 그럼 Qs가 2P죠. 자, 그럼 Qd1이 자, 얼마에요? 900-P. 자, Qd2가 1200-P죠. 1200-P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균형이 얘가 같은 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닙니까? 균형점이 이동합니까? 얘와 같은 점이 2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세팅합니다. 이걸 같게 만들죠. 그럼 아까 그냥입니까? P는 무엇입니까? 3P가 되겠죠. 그러면 900이 되겠죠. 맞나요? 자, 산소를 잘 하신 분 있는데 이거 모르시면 어르신네. 3을 둘 다 나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공인중개사가 시험이 어려운 게 제가 감정평가 시험은 제가 강의가 쉬워요. 왜냐하면 거의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공부하신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개인마다 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2P가 900-P잖아요. 이게 3P가 되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 P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빨리 푸는 방법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P를 더하면 돼요. 여기다가 P를 하나씩 더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해하셨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주 미치겠어요. 이거 없어지고 3P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강의도 옛날에도 종로 같은 경우는 초보반 그 다음에 중반 그 다음에 같이 묶어놓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3P는 900이죠. 이게 제가 EBS 명품강의라는데 그게 힘들어요. 개인마다 틀려요. 그죠? 알아드신 분들은 게시판에 안 올리는데 이게 자체가 힘들겠다는 거예요. 나누죠.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동영상 보시는 분이 P는 얼마가 됩니다? 300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사가 힘들어요. 알아드리려고 여기다 더하세요. 더하세요. 더하세까지 하고 그럼 이거 대입시키면 되죠? 그러면 Q가 얼마가 돼요? 3을 대입시키니까 60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듣겠죠? 합치죠? 여러분들의 실력은 3P가 됩니다. 그럼 1200이죠? 모르시겠으면 33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3을 넘어가니까 B가 400이 되겠죠? 그러면 8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300에서 400 100 상승하고 600에서 800이니까 200이 증가했죠? 99% 시험자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 번 배정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출인데 기출도 이제 숫자만 바꾸면 숫자만 바꿔도 틀리겠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무조건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세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보시고 공수 공수 놓고 세팅하신 다음에 바로 푸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약간 야매인데 자 이거는 지금 그냥 오이선다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300을요. 여기다 대입시키면 그냥 해야 돼요. 이 약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가시면 이 문제가 맞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다른 출제 강사가 모의고사를 숫자만 바꿔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풀지 말고 이걸 대입시키세요. 3 2 6 4 2 8 이 아다리가 맞는 게 1번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에 비슷한 게 나왔다. 아이씨 대입시켜서 빨리 푸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몇 번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죠? 꼭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자 이제 탄력성이에요. 3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0페이지로 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드리는 게 괜찮겠죠? 30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다른 데는 특강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강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한테 전달하는 게 좀 많이 적어 가기 때문에 프린트문은 다 모아 놓고 계시나요? 버리신 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모아 놓아서 그 하나하나에 다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 2번은 거의 대한민국에 나오는 거 다 집어넣었고요. 3번은 무조건 90% 나오는 게 계산 문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탄력성은 뭐가 나오냐면 일단 오른쪽에 탄력성의 계기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얘네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좌측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배우셨죠? 자 그러면은 항상 자 다음에 가격에 대한 얘가 만약에 소득이면 소득의 대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의 대안이 밑으로 내려가죠. 대안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양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올라가겠어요? 수요 양이 변화율 이렇게 하겠습니다. 퍼센트 그 다음 밑에가 가격의 변화율이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반비례합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냥이 되어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래서 다 플러스 값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내시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은 채초값 채초값을 일로 놓을 수도 있고 일로 놓을 수도 있고 중간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채초값이 만약에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할 수 있죠. 그럼 양은 그냥이에요. 줄어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는 어떤 성질입니까? 양적인 변화입니까? 그럼 정성적이에요? 정량적이에요? 정량적인 Q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탄력성이 나오면 여러분들 왜 그거 아세요? 영화 시작할 때 Q 아세요? Q Q 탄력성은 뭘 알고 싶다는 거죠? Q를 알고 싶다는 거죠. 양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웃는 분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탄력성 그럼 어떻게? Q 그럼 탄력성은 뭘 알고 싶다는 거죠? 양을 알고 싶다는 거지 가격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공부를 했으니까 느껴요. 공부를 안 하면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둬요. 아시겠죠? 탄력성 뭐? Q 그럼 뭘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양을 알고 싶다는 거지 가격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양을 알기 위해서 가격을 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성적이 아니라 정양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좋아. 이렇게 자 갑니다. 좀 더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 한 명 빠졌네. 많이 왔어요? 아닙니다. 한 명 더 온다고 내가 돈 더 벌은 건 아닌데 사람이 그렇잖아. Q 알았어? Q 그러면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크다, 작다라는 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1이 기준이에요. 크다, 작다, 1로 기준하고 서 있을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다는 다섯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는 이따가 할 테니까 지금 최초의 가격 최초의 가격이 100이죠. 그럼 100에서 가격 변화분 그럼 100에서 120은 120을 올리시면 안 돼요. 얼마를 올리셔야 돼요? 20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탄력성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다음에서 20% 상승한 거죠. 그럼 개수도 최초가 10개 10개 변화분 몇 개 올라가야 돼요? 두 개 올라가야 돼요. 여덟 개로 올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두 개 올라가야 돼요. 그럼 20%가 되니까 얘가 기준이 되죠. 이게 탄력성이 1이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에요. 직각선곡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면 이미의 점 두 점을 찍어서 만약에 요 면적이 같다면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럼 찾아볼까요? 지금 박스에 단위 탄력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밑에 박스 밑에 단위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3번에 단위 탄력적은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그냥입니까? 동일합니까? 그것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못 줄었어요. 그럼 0.5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탄력성이 그냥입니까? 자 1보다 작습니까? 0보다 크죠? 그럼 완만하겠어요? 가파르겠어요? 가파르죠. 가파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똑같다면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양의 변화가 조금밖에 안 되죠. 그럼 가격 변화가 크고 수요량의 변화가 작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완만해요. 가팔라요. 가파르다는 거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작다 작다는 거죠. 1보다 작으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줄 수도 있죠. 그럼 2는 그냥 일보다 커요. 비탄력 탄력 탄력 그럼 가격 변화가 커요.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완만하겠죠. 가격과 양이면 완만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냥 양의 변화가 더 커요. 양의 변화가 커요. 그러면 비탄력, 탄력 탄력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크다 크다 라는 거죠. 1과 비교한다는 얘기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20%가 상승했는데 아예 반응이 없을 수 있죠. 그럼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 수직이죠. 가격과 양에서 자 이거는 서 있잖아요. 그럼 완전 비탄력 비탄력 비탄력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완전 탄력적은 무한대죠. 그럼 어마어마한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 그러면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탈이니까 탈이니까 안 먹혀. 그죠? 아시겠죠.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체크를 해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섯 가지를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자 이거 이제 별표를 쳐 놓으시면 대체제가 중요해요. 무슨제가 중요하다? 대체제.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유리해지거든요. 그렇죠? 유리해져서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야매를 하나 탄생시켰는데 자 이렇게 한번 남겨보세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자 그럼 대체제가 적어야 돼요? 대체제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런가요? 어. 그럼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탄력적인 것은 어떻게 돼? 대체제가 많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목대장을 하는데 어렸을 때 골목대장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대장주세형. 대장주세형. 자. 대장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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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자. 다음 세. 대체제가 어떻게 될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단기가 좋아요? 장기가 좋아요? 장기가 좋아요? 장기가 좋죠. 대체제 유입이 많아지니까. 기간이 질수록. 오케이. 이제 정리할 때야. 모을 때야. 이제 자기네들은. 주거형하고 상고음 중에서 어떤 게 탄력적이야. 주거형이지. 주거형. 그렇지? 그냥 암기가 되는 거야. 이걸로. 세는 세분화야. 그러니까 세분화라는 자체는 전체는 우리가 부동산 전체를 봤을 때 대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세분화될수록 그냥입니까? 이게 쪼개집니까? 그럼 같은 걸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탄산음료도 과일주스만 있어요. 음료수도 있어요. 탄산음료도 있죠. 탄산음료는 그냥입니까? 콜라만 있어야 해도 사이다도 있어요. 사도 있죠. 그런가요? 네. 그럼 지역별로도 그냥입니까? 세분화될 수 있습니까? 세분화될 수 있습니까? 가격이 다 틀리지만 세분화될수록 가격이 동질해질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전국이 아파트가 우리가 세종시와 대전시가 똑같습니까? 그럼 세종시도 그냥 구 마다 틀려요. 구 마다 틀려요. 동 마다 틀려요. 그럼 동이 같아졌죠? 대답해봐요. 그럼 같은 동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그냥입니까? 동질해집니까? 동질해져서 대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수록 더 탄력적입니까? 세분화될수록 대체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용도가 어떻게 될수록? 다양할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어? 대장주세형 대장주세형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1번 갑니다.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많을수록 자 3번 기간이 어떻게 될수록? 장기일수록 4번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죠. 찾았습니까? 실질적으로 5번하고 6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 자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세요. 비쌀수록 네. 부동산은 그냥이야 10%가 영향을 줘. 영향을 줘. 10% 오르면 여러분들한테는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사치품은 꼭 필요해요? 필요하진 않아요? 비싼 거죠. 네. 생활필수품은 꼭 필요하죠? 네. 그럼 생활필수품이 비싸요? 사치품이 더 비싸요? 사치품이 나한테는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가져가세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면 생활필수품이 비싸요? 사치품이 비싸요? 사치품이 비싸요? 소득 대비 가격 비중이 큰게 비싼거죠? 네. 그럴수록 더 탄력적이라는거죠. 아시겠습니까? 희박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뭐 주세요? 괜찮아요. 이것만 아시면 대한민국 문제가 다 풀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이거 괜찮아요? 네. 우리 야민 많이 가져가네. 하나만 더 틀렸는데 대장 주세요. 대장 주세요. 대장 주세요. 신났다. 신났어.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양가로 4번 있어요? 이건 이제 보겠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에 대한 임대 총수익과의 관계죠. 이건 이제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에요.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기업의 총수익이라는건 뭐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가격이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만약에 10개를 사갑니다.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이게 가게의 총수입이 되지만 임대인의 총수입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면적이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클수록 난 수입이 더 많이 올리겠죠. 근데 밑에 단위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단위 탄력적은 아까 직각상국선이었잖아요. 가격과 양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입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두 점을 찍어서 여기가 공통점이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얘 변화와 얘 변화 같잖아요. 그럼 면적이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수입 변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수요량 변화와 가격 변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총수입 변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옵니다. 굳이 얘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냐하면 탄력하고 비탄력을 바꿔낸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물론 오른 지문은 나올 수 있지만 이걸 오른 지문을 낼 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탄력, 비탄력만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얘가 건설회사예요. 그럼 얘가 주택을 주는 대체제를 보고 가격 정책을 써야겠죠. 일보다 크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대체제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선택이 포기. 넓어지죠.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죠. 그렇죠? 대체제가 많으면. 그렇죠? 대체제가 많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제 얘기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일곱 명 있죠. 그럼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갈 데가 많잖아요. 수요자들이. 그런가요? 그럼 가격 올리면 가만히 있어요.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그럼 가격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내리는 정책을 써야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런가요? 제가 내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나 쪽으로 다 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많이 판면서 더 많이 양을 또 늘리면서 가격을 또 내리면 저가 정책을 쓰면 총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탄력성이 일보다 작다는 건 비타르적이죠. 그럼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그럼 가격을 올려도 사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써야 돼요? 고가 정책을 써야지만 수입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야매로 비탄력 짝대기가 같이 서 있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야 수입도 올라가는 거죠. 내리면 수입도 내려가는 거죠. 야매 2 비단 있죠. 비단 비단 비단은 싸? 비싸? 비싼 비탄고가 비탄고가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고가정책이고 탄력일 때는 저가정책을 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2번 갈게요. 비단고가죠?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올려야죠. 그럼 인상을 해야 총 수입이 증대된다고 시ня여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 인하해야지만 총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네 이해 갔나? 자 그럼 이제 공급의 탄력성까지 한다면 제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넘겨보세요 34페이지 재미있는 걸 말씀드리면 공급의 탄력성은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에겠는데 자 들어보세요. 공급도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어디가 탄력적이다? 왜냐하면 단기는 시간을 짧게 줘요. 마이크 만드는 사람한테 너 한 달 안에 만들어. 만들 수 있어? 없어요? 한 달 작게? 하루 안에 만들어. 못 만들잖아요. 이거 만들기에는 공장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단기는 못 만들어요. 제약되어 있잖아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자 기간을 길게 줘요. 너 3년 안에 만들어봐? 1년 안에 만들어봐. 충분하죠? 그럼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맞나?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도 장기가 탄력적이잖아요. 얘가 장기가 탄력적이죠? 그럼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서 단비, 장탄 장탄은 저기 경상도에 있는 지역이 장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장탄에 단비가 내린다. 단비가 내린다. 그러면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그러면 단비, 장탄은 그냥 머릿속에 놓으시고 찍어도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넘겨보세요. 공급 탄력성은 이따 제가 끝나고 할게요. 자 문제 풉니다. 자 문제 풀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6번을 문제 풀어보세요. 6번 6번 7번 8번 였죠. 8번 10번 자 갑니다. 1번. 대체제가 출연했대요. 그러면 너 탈락성이 커지죠? 2번이 틀었어요. 정양적이라는 거죠. 3번 갑니다. 일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그럼 일로와 보세요. 대체제가 많잖아요. 가격을 어떻게 돼요? 내려야 되잖아요. 올리면 바보죠. 그럼 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입도 감소하는 게 되겠죠. 맞나요? 4번 5번 묻고. 내가 장탄에 단비가 내렸지. 대답해봐요. 근데 그게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둘 다 다 되니까 그렇게 감기하시는 거죠. 단비. 장탄. 그럼 무슨 뜻이야.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대답해봐. 그럼 공급도 그렇지.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지. 그럼 4번도 맞고 5번도 맞잖아요. 공급도 단기 비해 장기 탄력적이잖아. 5번도 단기에서 장기로 가서 탄력적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된다? 단비. 장탄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5번 아직 안 나갔지만 5번에 3번을 보시면 단기 탄력성이 장기보다 그냥 해요. 더 비탄력적이에요. 맞는 직원이죠. 아시겠어? 지금 뭐 하는지 몰라? 단비 장탄.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그럼 단비 장탄을 암기하시면 무조건 단비 장탄을 맞힐 수 있다는 거지. 내 팩트를 알아. 알았어? 장탄이라는 데가 있어. 뭐가 내려? 잘한다. 그럼 단기는 무조건 비탈. 장기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무조건 맞춰. 알겠지? 모의고사 나오면 무조건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 수요만 그래 공급도 그래. 그럼 맞고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그냥 가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기간은 탄력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지금 문제 아시겠어요? 네. 늦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